어 윙어로 카카스면 확실히 좀 많이 딸릴거에요 어 그건 맞는데 어차피 교체해줄거면 괜찮고 자 이팀은 빠르게 짤게요 자 골키퍼는 노이어 쓰겠죠 어 전거랑 너무도 비슷할거같애 뭐 26억이나 36억이나 어 자 노이어 쓰고 아 부폰? 오 좋아 부폰 자 골키퍼 부폰 쓰신답니다 좋구요 자 6300 자 이렇게 다른게 좋지 멀리던지 없으면 어때 이분이 원하시면 주인이 원하면 가는거고 자 그 다음에 센터백은 누구쓸까요 공의전설은 뭐 못쓰니까 퍼디? 퍼디 너무 비싼데 비디치는 써야될거같고 아니 공의전설은 안쓰신대 그래 시유바 갈까? 그래 칸나? 오케이 칸나바로 비디치 갈까요 그럼? 그래 칸나바로 비디치 칸나바로 좀 많이 내렸어 그래도 칸나가 6억까지 했었나 그렇죠? 5억까지 했었나? 4억천 자 비디치 자 빠르게 찬 다음에 마지막에 수정할거 있으면 어 좀 조언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러면 람 갑시다 람 어 뭐 마이콩 갈수도 있는데 돈도 아끼고 어 돈도 아끼고 남이 또 헤딩 말고는 좋거든 어 람 가는거 추천드릴게 어 윙 지금 돈 너무 많이 쓰는데 자 이분 기록을 봅시다 이분도 은장 못가셨네 88레벨인데 은장을 못찍었네 어 매니저 게임 많이 하시는구나 어 순경은 역시 저기 득점이 안돼 조금 아쉽고 어 흠흠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다음 공의전설 금지 자 공의전설 쓰지 말라 그랬어 캐디라 팔카아시 그럼 잠깐만 여긴 호날두 쓰고 어차피 호날두는 쓸거잖아 가격을 보고 갑시다 위에서부터 짜자 이분은 왠지 위에서부터 짜야될거같애 느낌이 딱 오잖아 왠지 뭔가 느낌이 위에서부터 짜야될거같애 어 CF 누구 쓸거에요 CF 질라탄 쓰실거에요? 어 람 말고 다 비싸 자 왜냐하면 호날두에서 라르손도 괜찮지 어 라르손도 괜찮아요 라르손도 괜찮아요 라르손 인정 아니면 뭐 쉐링험도 갈수있고 쉐링험 호날두로 써도되고 자리 바꿔도 되고 참고로 근데 쉐링험은 볼컨트롤 안줬습니다 자 원하시는거 쓰세요 라르손 오케이 자 주인분 라르손 그러면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갈게요 자 라르손 5억 5천원 5억 5천원 5억 5천원 아 슈케로 좋다 맞다 슈케로 깜빡했다 주인분 슈케로 좋아 슈케로 아 맞아 슈케로도 좋아요 근데 슈케로 좀 비싸지 슈케로도 좋아 인정 왼발이것도 자 바르샤 아기님 들어가시고 자 요거 짜고나서 짜만요 다 짜고 오케이 빨리 짭시다 라르손 보류 일단 써놓기만 할게요 자 또 쓰고 싶은 선수 있으면 고성님 얘기해주세요 내가 볼때 몇명 있을거 같애 아까 어윈 얘기했죠 어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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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넣어봅시다 어 자 이번 원하시는대로 짤께요 어윈 3억 5,600 어 오 라르손 고마워요 땡큐 자 그담에 박지성 쓰신대 박지성 박지성 박지성은 015 갈게요 1억4천 아 저 너무 비싸다 엠버는 마지막에 올립시다 지금 빈칸이 4칸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돈 남으면 그때 보강합시다 11명 다 갈게요 아 맞다 공이 안쓴다고 했는데 공이 금지인데 박지성 박지성 안돼 공이야 공이 박지성 공입니다 여기는 알론소 갑시다 알론소 자 금빛님 어서오시고 여기 알론소 가요 자 이거는 약간 어 론소 가고 1억 7600 음 제라드도 나쁘지 않지 제라드 어 여기 제라드 어 이니 어 카카 진유 진유 어 진유 찰튼 또 되겠다 찰튼 어 찰튼 되고 지금 돈 보고 돈 보고 옥호차는 조금 돈이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어 카카 오케이 카카 자 이번엔 성격이 확실해서 좋네 빨리빨리 결정해주고 카카 1억 8000 자 양쪽에는 누구 쓸까 지금 이팀 또 왼발이 없 어 어인 왼발이죠 어인 어 왼발이 있긴 있네 어인 어 어인 오른발이네 죄송합니다 어인 오른발 왼발이 없네 어 돈이 아직 많이 남아 돈이 얼마 안 남았어 이제 4억 남았어 4억 4억 남아서요 어 안될 것 같애 피그 못가 4억 남았다니까 내 생각엔 로번 이천수 이천수 정도 로번 천수 정도 갈 수 있겠는데 로번 1억 천 아 이천수는 안돼 이천수 공이잖아 이천수 안되고 아 깜빡했다 미안합니다 이천수 안되고 네이마르는 스페셜이 아니잖아 리베리는 좀 내가 써봤는데 후졌는데 리베리 질이 떨어져 리베리 질이 떨어지고 아 디마리아는 후졌는데 디마리아 후졌는데 둘 다 왼발이잖아 그리고 둘 다 왼발이잖아 아 또 누구 없나 비야 좀 쓸만해 비야 조금 쓸만하고 아 융베리 있다 융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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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융베리는 이관성이 좀 떨어져 솔직히 그래도 쓴다면 1억 6천 근데 그거 말고는 괜찮아 자 그러면 여기는 아무나 쓸 수 있다 지금 어인 칸라바로 비리치가 공격참여도가 다 보통이거나 보통 아래거든요 가출하는 애가 없어 그래서 여기 마이콘까지 아 마이콘 돈이 안되네 1억 천이라 람 람 가야겠다 람 람 갑시다 람 어쩔 수 없어 람 말고 누구 있나 없잖아 어 디마리아는 완전 별로예요 뭐 쓸 이유가 없어 디마리아는 람 가자 아니면 어 라 람을 안 가고 어 라르손 대신에 호날두 질라탄 쓰고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콘 쓸 수 있겠다 그래 어인 내리면 없는데 여기 뜰 자리가 없어 아 공의전선을 금지야 저같으면 그냥 람 씁니다 람 무난해 람 헤딩 말고 좋고 아 그래요? 주님 바꾸신데 질라탄? 오케이 자 질라탄 마이콘으로 바꿀게요 자 질라탄 4억 질라탄 4억 질라탄 4억 질라탄 4억 질라탄 4억 자 이정도면 됐다 자 이정도면 됐고 어 나머지 돈으로 후보사면 되잖아 지금 동일한 2억 남았거든요 어 아니면 또하나 욕심부릴 수 있는게 여기 푸트리로 바꾸는거 2억이면 푸트리 못 바꾸나? 푸트리가 지금 3억 7천이면 아 안되네 안되 안되는거 같죠? 어 안되네 안되네 아 아깝다 4천 8백 자 이정도면 돈 딱 맞는다 어 잔돈 또 6천밖에 안남고 아이고 힘들어 어 저거 지금 돈 많으니까 이적시장이 돈 엄청 많아 어 이거만 만약에 팔리면 11억짜리 팔리면 게임 스윗이야 게임 스윗이야 그냥 한방에 보강 다 됩니다 부폰 혼합 부폰 노이어로 바꿀 수 있겠는데? 부폰 하실거에요? 멀리던지기 없어서 아 기속이야? 아 기속이야? 언제나 팔리겠지? 노이어로 바꿔야지 솔직히 노이어로 바꿔야지 노이어로 바꿔야지 노이어어 8천 주인분이 약간 귀가 얇은 스타일이야 좋았어 요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럼 구매 갑니다 아 산거야? 아 로페 전에? 아 싸위 살 때? 야 자 인디샷 먼저 찍자 인디샷 저거 얼마에 샀어요 그럼 쌀 때 엄청 싸게 샀겠는데? 팔리기만 하면 돈 엄청 버는건데 아 팔 아파 죽겠다 아 그럼 엄청 싸게 샀구나 악리 안없어져? 악리가 왜 없어져요? 자 그럼 구매 갈게요 자 위에서부터 가겠습니다 마르손 자 호날루 자 알겠어요 자 전술은 유튜브에서 여리영전술 좀 봐주세요 자 손이 너무 아파 요즘 팔이 좀 안좋아 다쳐가지고 팔이 진짜 아프네 아 자 이제 방송국 가서 보셔도 돼요 네 스쿼드 지금 맞추고 있어요 자 융벨이 자 융벨이 어? 아 융벨이 팔렸어 아이씨 융벨이 좀 기다리자 알론소 자 알론소 자 알론소 고어 융 갔나 아 26억으로 원래 팀 가능하죠 아 아 융벨이 안 맞아요? 어 융벨이 괜찮은데 자 융벨이 자 융벨이 민첩도 좋고 어 굉장히 좋은데 근데 확실히 일관성이 안 맞아서 기다려봐 융벨이 나올거에요 자 융벨이 융벨이만 나오면 되는데 손이 중요하지 인정 자 융벨이 나오면 누가 얘기좀 해주세요 자 융벨이 나오면 어 얘기 부탁드립니다 피레스도 피레스 좀 별로라고 알고 있는데 어 피레스 얼마죠? 잘 모르겠어 피레스 잘 모르겠네 피레스 좋은가 피레스 좋은가 아 융벨이 있어요? 파실거면 어 하나가에 팔아주세요 하나가에 어 자동으로 다 들어가네 알론소 엠피치 갔나바로람 다들 왜 이걸 이렇게 위로 올리지? 이렇게 내리는게 좋은데 어 다들 다 올려 쓰더라 보니까 오버롤은 죽이네 93 89 얘 빼야비 92 야 진짜 오버롤은 죽이네 어 오버롤 끝내주네 근데 융벨이 들어오면 딱 쓰일 되니까 더 올라가잖아 나와라 융벨이 심심이 심심이하면 그거 그거 옮겨서 써버려 옮겨서 손가락이 아파서 쉽게여 좀 융벨이는 일관성 빼고 줘요 일관성 그 손목터널 중후군 알죠? 손목터널 중후군 나 그거 좀 왔나봐 지금 컴퓨터를 하도 많이 해서 좀 온거 같애 팔이 너무 아퍼요 요즘 네 얘기하세요 나가서 왼발로 왼손으로 지금 마우스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얘기하세요 융벨이 안 느린데? 자 늦게 오신분은 추천과 지결잡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유상철 괜찮은데 유상철 좋아요 네 얘기하세요 아우 팡아파 지금 융벨이가 안 나와가지고 융벨이 기다리는 동안 유상철이 패스이든이 없어 오 전설 A 완전 축하드립니다 전설 A 처음 찍으신거야? 아 완전 축하드려요 전설 A 찍으셨대 아 그래요? 아 이게 치료법이야? 어 근데 이게 어 하루만 아픈게 아니라 지금 아픈지 한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돼갖고 이게 젊었을 때 게임을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손목이 약간 맛이 가는 느낌이 딱 들어 야 또 미친듯이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아 예 한플라님 cg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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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킬은 알론소 알론소 알론소가 낫지 알론소 1억이면 오늘 맞춘 팀 있어 유튜브에 가시면 오늘 1억을 맞춘 팀이 있어 그거 확인해 주세요 어 그건 운이죠 어 티파니 디자인이 짱이네 엄청 좋네 어 차라리 나 왼손이 아프면 좋겠다 지금 왼손으로 어 지금 왼손으로 어 마우스 요즘은 좀 열심히 했더니 왼손 마우스가 굉장히 어 자연스러워 졌어 생각보다 잘 잘 자라져 지금 마우스 근데 가끔 보면 오타가 나고 있어 지금 1억 스쿼드 은카 팀 오늘 짰잖아 1억짜리 은카 팀 아 육벨이 떴어? 아 아 저분 완전 장난 아니네 반봤을 땐 완전 별로죠 어 반봤을 땐 어 완전 별론데 본인이 잘 쓰고 있으시면 미안하고 자 비싼 선수는 확실히 인터셉트를 안 당해서 좋네 뭐라 그래 뭐라 그랬는데 트레이드 백스업 됐었죠 누가 내가 대답 못하면 누가 대신 대답 좀 해주세요 왈벨 마이콘 괜찮은데 가출 좀 합니다 어 참고하시고 반봤을 땐 얘기했잖아요 별로라고 호나오주니 완전 좋은데 호나오주니 나 좀 좋아 엄청 좋아 사고 싶은데 지금 루이스 짝으로 뭐 비리치 정도? 어 비리치 싼거 싼거면 비리치 비싼거면 뭐 끝도 없고 지금 이번 엔진이 되게 심한게 어 전술은 유튜브에서 여령전술 봐주세요 고송님 꼭 부탁드릴게요 어 나 팔 너무 아파서 그래 자 오버롤 죽이죠 자 맞는 맥이니까 113 102 112 야 오버롤은 어 진짜 괜찮다 루이스 티실이면 둘다 높 높이라 개인적으로 굉장히 비추합니다 굉장히 비추해 자 그럼 이따 여기까지 아 룡베리 아 룡베리 안 먹었구나 어 미안 요거 마무리 해줄게요 그럼 늦게 들어와서 깜박했나봐 요거까지만 해드릴게요 와 와 진짜야 원래가 떴어 대박인데 비이라고 떴어 백팔 쳐보려고 대단한 셀브첸코는 안좋죠 공격참 수비참이라서 스테미너도 80밖에 안되는 애가 어 스테미너 손가 너무 크고 자 이제 오버롤 제대로 나왔죠 113 어 108 112 팀 잘 나왔고 자 주인분 팀 잘 쓰시고요 자 일단은 어 녹화는 여기까지 예